자, 오늘은 23강 원형 부정사 목적역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원형 부정사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동사원형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지? 그렇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역보어 5형식 문장에서 이 목적역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사를 쓰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 부정사를 목적역보로 취하는 동사들의 종류를 배웠었어. 이거 암기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이걸 암기하고 오늘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오늘은 이런 식으로 동사의 원형 또는요 원형 부정사를 목적역보로 취하는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동사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엄청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공부한 내용을 꼭 복습하도록 하자. 동사원형을 목적역보로 취하는 동사들은 대부분 이름이 있다. 그래서 사역동사라는 이름 그리고 지각동사라는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헬프라고 해가지고 준사역동사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make, have, let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주어가 목적어한테 뭔가를 시키는 거란 말이야. 주어가 직접 하지 않고 주어가 목적어한테 목적부를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make가 만들다, have라는 것은 시키다, let's 허락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 일단은 make, have, let 동사원형, make, have, let 동사원형. 그리고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러한 동사들을 지각동사라 그래. 지각동사의 종류도 굉장히 많지. 일단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see, watch, 알고 있죠. look at, 알고 있지. notice라든가 observe 같은 경우도 지각동사에 포함시키고 있어. 알아차리다, 관찰하다. 듣다라고 하는 것이 hear, listen to 있는지 알지, overhear 이라고 해가지고 우연히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느끼다, 냄새 맡다, taste, 이 동사는 다 알고 있지.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지각동사라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각동사 종류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각동사는 동사원형 알아두시고요. 이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원형 이외에도 동사의 ing를 이 목적격부로 취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본다면 그 목적어가 목적부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 이때 뭔가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동사 ing를 쓴단 말이야. 이 동사를 하는 중인 것을 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사원형이나 ing를 두려워 쓸 수 있어. 그리고 help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5형식 문장에서 이 help가 쓸 때 목적어, 목적격부 자리에 동사원형을 쓸 수도 있고요. to 부정사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를 한꺼번에 암기하도록 하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부 라고 하는 5형식 문장에서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격부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사역동사는 동사원형, 지각동사는 동사원형이나 ing, help동사는 동사원형이나 두부정사. 이걸 반드시 암기하자. 다시 사역동사는 동사원형, 지각동사는 동사원형이나 ing, help는 동사원형이나 to.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으로 동사원형을 목적격부 자리에 취할 수 있다. 라는 거지. 다 암기했지. 이걸 암기하고 우리가 예문을 했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예문을 봐보자. don't count 해가지고 얘는 명령문이겠지. 동사원형을 시작했어. don't count. 세지 마라. 무엇을? 하루를. make. 똑같이 동사원형이네요. make, 목적어, 목적격부. 얘가 5형식 문장일 경우에 make는 사역동사로 쓰여가지고 목적격부 자리에 동사원형을 쓴다라고 했지. 해석할 때는 목적어를 목적부어로 만들다. 이렇게 그 하루를 중요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count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동사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부. c, 지각동사, 목적격부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ing 둘 다 가능해. 폴링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어. 목적어가 목적부하는 것을 수백만 명이 봤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하지만 뉴턴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었다. 해가지고 이 후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사람 뒤에 후가 나와버리면 수직 표시하시고요. 뒤에 그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야. 여기도 선생님이 해부 사람이 나왔잖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부 뒤에 사람이 나와버리면 이 사람을 가지다라고 해서 가지 말고 이 사람한테 시키다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얘가 오용식 동사로 쓰였고 목적어, 목적격부 자리에 동사원형이 왔구나. 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 주어가 시켰어. 목적어한테 목적부하라고. 선생님이 시켰어. 학생들에게 요약하라고. 무엇을 그 이야기를? 200자 이하로. 라고 했지. 래시라고 하는 것은 사약동사를 쓰였을 때 오용식 문장에서 목적어, 목적격부 자리에 이런 식으로 동사원형을 쓰는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얘도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명령문이네요. 무엇만 해라. 아는데 네버가 있으니까 결코 이거 하지마라는 뜻이겠지. 결코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부하도록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 랩 같은 경우 약간 허락하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부하게 허락을 하지마. 이런 느낌이야. 너의 감정이 너의 지성을 압도하게 하지마.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업절브 같은 경우도 지각동사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목적어, 목적격부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동사의 아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까지 주어가 동사에서 목적어가 목적부하도록 업절브는 관찰해드리겠지. 주어가 관찰해 목적어가 목적부하도록 너는 쉽게 관찰할 수 있지. 사람들이 그들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지하철에서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고 동사 자리에 히어라고 하는 지각동사가 와있네.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부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아인지를 씁니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주어가 동사에서 목적어가 목적부하는 것을 나는 결코 듣지 않았어. 나의 부모님들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누군가에 대해서. 주어 보이고요. 필라고 하는 동사 보는 순간 내가 오형식으로 쓸 경우는요. 지각동사로서 목적어, 목적격부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아인지를 씁니다. 라는 걸 알아두고요. 주어가 느낄 수 있어 목적어가 목적부하는 것을 봄에 너는 느낄 수 있지. 기온이 변화하는 것을 많이 밤낮으로. 헬프 명령문이지 얘가 오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는요. 목적어가 목적부하는 것을 돕다. 라는 거고 명령문이니까 목적어가 목적부하는 것을 도와라.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는 것을 도와라. 그들의 꿈을 그러면 너는 너의 꿈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거. 헬프 같은 경우는 목적격부 자리에 이런 식으로 동사원형이나 투도 쓸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어폰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주어 보이고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 자리에 왓치라고 하는 지각동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부 자리에 뭘 쓴다고요? 동사원형이나 아인들을 씁니다. 하지만 투는 쓸 수가 없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이제 천연문 문제는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부어, 오형식 문장에서 이 목적격부 자리에 동사원형을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역동사가 있었고요. 지각동사가 있었고요. 헬프 동사가 있습니다. 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지? 이 목적격부 자리에 투 부정사를 쓴 애들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사들하고 오늘 배운 사역동사, 지각동사, 헬프 동사가 여기에 막 이렇게 혼합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연습해야 돼. 일단 연습 차원에서 한번 봐볼까? 여기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지. 이 동사를 보는 순간 목적어 있고요. 목적격부 자리에 무엇을 써야 할지 학생들이 다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notice, 지각동사, 동사원형이나 ing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니? notice, 지각동사, 동사원형이나 ing feel, 지각동사, 동사원형이나 ing listen to, 지각동사, 동사원형이나 ing expect to 부정사 hear, 지각동사, 원형이나 ing enable, to 부정사 remind, to, make, 사역동사, 동사원형 observe, 지각동사, 원형이나 ing persuade, 투부정사 let, 사역동사, 원형 what's it, 지각동사, 원형이나 ing false, 투부정사, see 지각동사, 원형이나 ing have, 사역동사, 동사원형 cause, 투부정사 look at, 지각동사, 원형이나 ing help, 원형이나 투부정사 할 수 있겠니? 다시 한 번 동사를 보는 순간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한 번 떠올려봐 notice, 원형이나 ing feel, 원형이나 ing listen to, 원형이나 ing expect, to hear, 원형이나 ing enable, to remind, to make, 원형 observe, 원형이나 ing persuade, to let, 원형 watch, 원형이나 ing false, to see, 원형이나 ing have, 원형 cause, to look at, 원형이나 ing help, 원형이나 to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to 부정사를 쓸지 원형을 쓸지를 결정하래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이것만 연습해보자 원형인지 to 인지만 그럼 한 번 해볼까 notice, 원형 feel, 원형 listen to, 원형 expect, to hear, 원형 enable, to remind, to make, 원형 observe, 원형 persuade, to let, 원형 watch, 원형 false, to see, 원형 have, 원형 cause, to look at, 원형 help, 원형이나 to 할 수 있겠지? 이제는 문제도 풀고 해석담을 해보자 notice를 보는 순간 얘는 지각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역보,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동사의 아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지 얘같은 경우는 try 이를 쓰면 되겠지 해석할 때 주어가 알아차렸어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그 남자는 알아차렸어 고양이가 노력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요? 파리를 잡기 위해서요 feel이라고 하는 것도 지각동사겠지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느끼다 이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아인지를 쓸 수 있어 그래서 stop 얘도 괜찮고 stopping 얘도 괜찮아 공연 직전에 나는 느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심장이 잠시 동안 멈춘 것을 listen to 같은 경우도 지각동사야 지각동사는 목적어, 목적역보 자리에 동사의 원형이나 아인지를 쓰기 때문에 sing 얘도 괜찮고 singing도 괜찮아 주어가 듣고 있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을 귀여운 가사를 가진 노래를 하는 것을 이 말이겠지 expect 같은 경우는 뒤에 그렇지 to 부정사만을 목적역보로 취한단 말이야 그래서 to become이 되겠지 똑같이 해석은 주어가 동사의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어 그가 성공적인 작가가 되는 것을 5번에 here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지각동사야 목적어, 목적역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아인지를 쓸 수 있지 그래서 open이라고 쓰면 되겠네 주어가 들었어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로비는 들었어 누군가가 문을 여는 것을 6번에 enable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목적어가 목적보를 할 수 있게 하다 라는 동사야 이 같은 경우는 주어가 보이고 전지사 플러스 명사랑 묶어주고 얼굴의 근육이 목적어한테 목적보를 할 수 있게 하다 우리에게 얼굴 표정을 만들 수 있게 하다 해가지고 enable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만을 목적격보로 취할 수 있어 그래서 to make가 맞겠지 우리 얼굴의 근육들이 우리한테 얼굴 표정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remind 같은 경우도 오염식 문장을 쓰일 때 목적격보 자리에 to 부정사만을 목적격보로 취하지 목적어에게 목적보를 상기시키다 이 말이야 내 남동생이 상기시켰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우유를 사는 것을 가게에서 make 같은 경우는 사약동사지 목적어 목적격보 자리에 동사원형을 써 이 같은 경우는 go away 이런 식으로 동사원형을 써주면 되겠네 주어가 만들었어 목적어를 목적보 하도록 이 뜨거운 차가 만들 것입니다 너의 고통과 열이 사라지도록 업절부는 관찰하다라고 하는 지각동사야 지각동사인 경우는 목적어 목적격보 자리에 동사원형을 쓸 수 있겠지 주어가 관찰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자하니 관찰했습니다 개가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그 공을 향해서 펄슈에이드는 설득하다는 뜻이겠지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한테 목적보 하도록 설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목적격보 자리에 그렇지 투 부정사만을 목적격보로 취하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설득했습니다 목적어한테 목적보 하라고 그 광고가 설득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기부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렛은 사역동사야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보 자리에 동사원형을 쓰는 거지 약간 이 렛 같은 경우는 허락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목적어한테 목적보 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느낌이야 릴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들도록 은픽점에서 와치는 지각동사야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보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아인질 쓰지 얘 같은 경우는 동사원형 드라이브를 쓰면 되겠지 드라이브 어웨이 주어가 보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것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버스가 떠나는 것을 버스 정류장에서 false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보 자리에 to 부정사만을 목적격보로 취한단 말이야 그래서 to 드링크가 맞겠지 주어가 강요했어 목적어한테 목적보 하라고 엄마가 강요했어 우리에게 마시라고 그린 스무디를 매일 아침 찬문을 통해서 그녀가 봤습니다 c 지각동사겠지 목적어 목적격보 자리에 원형이나 i인지야 그래서 얘는 원형인 begin을 쓰면 되겠지 주어가 봤습니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것을 그녀가 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마당에 15번에 해부 같은 경우는 사역동사야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있구요 목적격보 자리에 동사원형을 쓰는 거야 그래서 리플레이스 동사원형을 쓰면 되겠지 주어가 시켰어 목적어한테 목적보를 하라구요 그녀가 시켰어 그녀의 남동생에게 바람빠진 타이어를 교체하도록 여행 전에 동사의 i인지로 문장 시작했지 동명사 주어야 forget 잊어버리다 forgetting 잊어버리는 것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은 cause 얘가 오영식 동사일 때 목적어 있구요 목적격보 자리에 to 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거지 그래서 to repeat 그래서 주어가 야기하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도록 계속해서 루케 같은 경우는 지각동사야 목적어 있고 목적격보 자리에 원형이나 i인지 쓰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원형인 댄스를 써보자 주어가 동사에서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것을 그의 엄마가 봤어 그가 춤추는 것을 무대에서 미소를 가지고 얼굴에 헬프도 오영식 동사인 경우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보 자리에 얘는 원형이나 툴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리치도 맞고요 to 리치도 맞는 거야 일단은 리치를 써보자 주어가 돕습니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고 목적어에서 전사 플러스 명사의 소식을 받고 있어 그래서 주어가 돕습니다 이 사람을 이거 하도록 우리 사회가 돕습니다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도달하게끔 그들의 최대 잠재력에 자 오늘은 23강 원형 부정사 목적격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오늘도 영상 보더라 수고 많았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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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